아 자꾸 막 엄태웅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또 누군데 미안한데 좀 다른 사람 언급은 하지마 약간 좀 난 뚱남 같은 사람들 안 닮아 얘들아 진짜 어이가 없어 난 진짜 계속 막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하는데 진짜 연예인급 붙여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진짜 어이가 없네 어? 일단 내가 닮았다고 들어본 연예인은 이진욱 근데 그분이 또 나를 닮은 거지 그리고 또 누구 있지? 남주혁 그분이 닮은 거고 그분 그 두 분은 잘생긴 거 인정 아 진짜 일단 학고들은 언급을 하지 말고 어 또 누구 있지? 어 차은우 닮았대 차은우 내가 좀 차은우 닮았나? 음 아 진짜 좀 너무 웃기다 아 여튼간 못생긴 애 닮았다고 하는 거는 좀 그만 좀 해줬으면 하는 느낌 여튼간 난 잘생겼으니까 수고 안녕!